그룹 방탄소년단이 두 번째 영어곡 버터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자신들의 기록을 또다시 넘어섰습니다.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이번 주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. 지난달 21일 발매된 버터는 이로써 방탄소년단 곡 가운데 최장기간인 4주 동안 핫100 정상을 지키게 됐습니다. 지난해 통산 3주간 핫100 1위를 기록했던 첫 영어곡 다이너마이트의 기록을 깼습니다. 발맹 후 핫100 정상으로 직행한 곡은 빌보드 전체 역사에서 54곡뿐이며 4주 이상 연달아 1위를 지킨 곡은 이 중에서도 버터를 비롯해 13곡밖에 없습니다. 그룹으로서는 1998년 9월 록밴드 에어로 스미스의 I Don't Want To Me Sourcing 이후 처음이자 21세기 그룹으로는 최초입니다. 올해 들어서는 8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괴물신인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선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 아울러 버터는 일본 가수 사카모토규의 1963년작 스키야키를 제치고 아시아 가수의 곡으로는 최초로 핫100에서 4주 동안 1위를 한 곡으로 기록됐습니다.